한국국토정보공사 이리 오세요 여러분 누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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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침대다 여기 이미 한 명 주무셔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직 처음부터 지금 에너지가 장난 아니구만 저희 눕방 정말 오랜만이죠 30년 만이에요 다들 누웠죠? 30년 만이에요 30년 만이에요 저희 인사부터 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스트랭키즈입니다 스트랭키즈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저희가 작년 4월에 저희가 눕방이 나왔었죠 작년 4월 1년이 넘었네요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때 데뷔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랑 지금 좀 기분이 다르지 않나요? 오늘 약간 우리 방이 되게 약간 약간 우주선도 있고 맞아요 약간 나침반도 있고 되게 그래서 되게 우주선 우주복 우주복? 네 그렇네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말이죠 오랜만에 와서 오랜만에 눕방에 왔잖아요 오랜만에 진짜 집에 온 느낌? 아 예쁘게 하네요 아 아 아 아 그래서 허니님께서 시작보다 당황스러운 텐션 허니님 당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눕방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희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격 스테이기 방송 우와 네 이 텐션으로 다시 나온 눕방 즐기고 가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얘기로 눕방을 가득 채울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빠질 수 없죠 맞아요 그거 빠질 수 없어요 그거 하려고 제가 지금 제대로 마음가짐을 잡고 오케이 항상 마음으로 잡아요 오케이 그게 빠질 수 없죠 아 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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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방 출석체크 예예예 출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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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이죠 저희가 가져온 콘셉트 있죠 그 콘셉트은 바로 연말 정선입니다 오 passed 내욤 12월 9일 2019년이 이제 끝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이 한 해 ø pearls 어떻게 보내는지 돌아보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스킨즈 archetype extension 2019년 스테이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창빈 입장입니다! 입장! 이렇게 이름과 함께 올 한 해 즐거웠는지 아님 조금 힘들었는지 한 해를 정리하는 소외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멤버들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그러면 승빈이부터! 와 2019년도 행복했지만 2020년도 행복할 승민이 입장입니다! 승민씨 입장 됐고요 1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아이엔 입장입니다! 진짜예요? 성인되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미성년자가 팀에 지금 저밖에 안 담은 거죠? 네 맞아요 넘어갈게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2019년에는 어.. 2019년에는 그.. 잘생겼지만 2020년에도 더 멋져질 이제 한의 입장입니다 아.. 아.. 네 한씨가 행방불명됐습니다 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 스트레이키즈의 황현씨 황현씨 황현씨요? 네 황현 어.. 어.. 이제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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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 완료? 성인.. 그.. 두 번째 두 번째 2년차 2년차 성인된 지 2년차가 될 현진이의 입장이었습니다 와.. 입장이었습니다 와.. 영복이 영복이 가볼게요 네 성인된 어.. 하지만 아직도 어리고 어.. 아직도 막내 같은 플릭스가 입장했습니다 와.. 와.. 입장했습니다 진짜 막내라 아니에요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네 어.. 올 한해를 정말 행복하게 보냈지만 와.. 어.. 2020년도 엄청 스테이와 정말 행복한 한해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는 방찬 출석체크였습니다 출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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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9년도 스테이와 함께해서 너무 기뻤던 네.. 20년도엔 더 기쁠 스트레이키즈 리노입니다 출석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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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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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네요 지각한 사람 없죠? 네네 왔습니다 네 와우와우와우 네.. 댓글이 오고 있네요 댓글이 많이 오네요 스키즈와 행복했던 사키 출첵 출첵 합니다 2019년 스키즈와 보낸 셀비 입장이요 와우 와우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어헤이 오 마이 자 오늘 저희 눕방에 출첵 해주신 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예 오늘 하루도 눕방으로 잘 마무리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스트레이키즈와 함께하는 133..133번째 133번째 눕방의 밤 시작해볼까요? 네 좋았습니다 오 어 눕방 좋아요 땡리리 와우 와우 눕방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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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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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라는게 혹시 그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의 이번 신곡 타이틀곡 제목이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바람인 만큼 이제 눕방 주제도 바람으로 저희 정했는데요 바로 오늘 저희 앨범이 나왔죠? 다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약간 오늘 이 순간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저도 설렘반 기대반 이제 강렬한 모습만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번 앨범은 조금 서정서정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색다른 모습을 우리 스테이가 좋아하실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어때요? 저도요 긴장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아 스테이가 좋아해 주실거 같아요 좋아해 주실거에요 맞아요 혜진이는 어때요? 그리고 저는요 아까 그 출석체크에서도 말했지만 이제 연말이잖아요 맞아요 연말을 또 우리 스테이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맞아요 스테이가 만약에 좋아해 줬으면 좋겠죠 맞아요 아 아 제가 조금씩 다른 얘기했나요? 아니 맞아요 아 근데 새 앨범 또 이제 새 앨범은 뭔가 스트레이 키즈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치 그치 정말 많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스테이가 항상 함께해 주실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용복이 어제 밤에 잠 잘 잤어요? 아 네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잠 잘 못 잤던 거 같은데요 뭔가 되게 왠지 모르게 떨리더라고 떨렸어요? 응 많이 떨렸어요 데뷔했을 때가 떨렸어요? 어제가 더 떨렸어요 거짓말은 못 하기 때문에 데뷔했을 때가 떨렸죠 아 데뷔했을 때가 떨렸죠 진실 진실 되게 웃겼다 진실 진실 야 근데 스테이가 눅방인데 다들 앉아있는데 이러시는데? 아니 눅방인데 그게 눅방 텐션 맞냐고 아 텐션이 너무 그래서 열어보셨죠 아 저희들 저희들 드레이키는 스트레이키즈 아닙니까? 아 맞죠 맞죠 드레이키는 스트레이키즈 나입니까 아 얘 물고 나면 서있어 다 같이 일어나서 물고 나면 서있어 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물고 나면 서있어 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진짜로? 자자 이 상태로 해보자고 저도 어젯밤 뭔가 이번 컨베이 뭔가 여태까지 한 컨베이 약간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저도 살짝 좀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그렇게 잘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약간 생각이 많아진 느낌? 뭔가 마음 준비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네 거의 오늘 아침쯤에 잡았던 것 같아요 긴장돼가지고 엄청 잘 잤거든요 나도 오늘 나셨잖아요 긴장돼서 몸이 이제 빠르게 이제 이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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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긋나긋해지고 정말 잘 잤어 맞아요 또 팬분들 우리 스테이 분들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별바람 님께서 서정적인 거 너무 좋아 오오 그리고 비비빅 님께서 노래 너무 좋아 앨범 얼렁 받고 싶어 오오 감사합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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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오다 또 또 댓글 또 있나요? 또 또 댓글 중에 겨울왕국 출연 중인 올라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올라프가 왔어? 야 올라프 보고 있어! 쟤 굉장히 팬이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앨범 이야기를 하니까 타이틀곡 바람, 바람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리노 형이 말한 것처럼 되게 서정서정한 곡이죠 감미로운 보컬이 굉장히 돋보이는 곡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뭔가 저희가 올해 해왔던 클래 시리즈의 마무리를 치는 그런 곡이죠 맞아요 원래 클래 시리즈가 이제 미노, 옐로우드, 레반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제 레반타가 마지막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인 거죠 이게 맞아요 확실히 그런 거 같아요 함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클래 시리즈에 뭔가 저희의 멋진 저희만의 감성을 잘 담아낸 앨범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그 좋은 마무리 같은 느낌 맞아요 약간 뭐라 해야지 클래 시리즈에 정답을 뭔가 담아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살면서 뭔가 이게 아니면 안 돼 붙잡고 있던 거 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그거를 놓았을 때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좀 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또 다른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네 우리 스테이도 이 앨범의 많은 곡들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의 저희 스트레이 키즈의 열쇠가 무엇인지 그걸 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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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저희 여덟 명의 바람이 담긴 곡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뭔가 약간 바램 우리의 바람 그렇죠 이 바람 말고 저희의 소원 같은 그런 바람 우리의 바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뭔가 당장 그런 내년의 바람을 담은 곡 목표는 어디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맞아요 저희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뭐라고 궁금하여 궁금하고 싶다 저도 궁금하고 먹고 싶은데 네 저희의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많이 들어주세요 예 예 예 그러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 곡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한 겨울에 들어도 진짜 좋은데 가을과 겨울 사이에 이제 코끝이 약간 이제 살짝 찡할 때 있잖아요 이제 숨 쉬었을 때 아 뭔지 알아 그때쯤 이제 들으면 정말 좋은 노래인 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표현부터 아 그죠? 코끝이 찡할 때 고추냉이 먹고 들으면 딱 좋은 노래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죠? 고추냉이야? 맞는 느낌입니다 어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약간 뭔가 그만큼 계절이랑 너무나 잘 맞는 노래인 거 같아 표현치게 잘 온 거 같아 어떻게 보면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되게 저희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뭔가 되게 서정서정한 노래가 오랜만이어로 좋아서 그런지 되게 설레는 약간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뭔가 아쉬움도 있는 거 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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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에 지금 민지 님께서 제가 노래 너무 좋아요 잘 뜯어서 들으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잘 때 들으면 진짜 좋겠다 노래 일어나서도 들으셔야 돼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들으셔야 돼요 안 돼요 잘 때 봐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들으셔야 돼요 밥 먹을 때도 듣고 공부할 때도 듣고 좋아요 보리보리 님께서 이번에 퇴사 결정했는데 바람 들으면서 위로가 됐어요 처음 씌워보는 거라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 모르겠지만 아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약간 그 약간 비유를 하고 싶은데 그 약간 배 있잖아 배도 잠깐 뭐 멈추면 그거 그 그 닷을 닷 내리고 약간 그 닷 같은 약간 고민? 그죠 그거를 잠깐 붙잡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렇지 다시 내려놓고 아예 버리고 계속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같아서 맞아 무조건 쉬는 건 무조건 필요한 거 같아요 잠시 한 번 쉬어주고 네 쉬어줘야 더 생각하는 그런 고민의 폭 폭도 되게 넓어지고 그럼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지는 거 같아서 맞습니다 그게 뭔가 무조건 휴식은 필요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또 바람의 내용처럼 이걸 그걸 퇴사를 하시고서 되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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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해온 결정들 뭐 후회들 약간 그 모든 게 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다 중요한 그런 것들이어서 후회는 없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정말 좋아요 좋아요 다음 댓글 지금 카네시 님께서 이번 앨범 따뜻한 포옹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다 맞아 따뜻한 포옹 뭔가 따뜻해요 맞아 진짜 따뜻해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곡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되게 포옹하고 싶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안기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이리 와서 안으세요 저랑 같이 와요 예 우리 규리 님께서 유캔스테이 콘서트에서 다 같이 부르고 싶어요 아 아 스테이랑 같이 부르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그치 같이 부르면 진짜 좋지 와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나 때릴 거 나 때릴 거 나 때릴 거 대창 진짜 벅찰 것 같아 그거 하면 진짜 눈물 날 것 같다 딱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이제 악기 연주 소리도 없어지잖아 보컬만 그러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우리 약간 순수한 느낌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 딱 들었을 때 맞아 맞아 제가 생각이 나네요 또 다른 댓글 대리 님께서 난 스키즈 보면서 창고 일에 오늘부터 바람 내 노동요 노동요 사실 빨리 들어갔는데 맞아요 바람 바람 감사합니다 스테이가 이번 앨범 바람이 난방 바람이에요 난방 바람 히터 오 난방 바람 따뜻한 바람 난방 바람 괜찮네 좋다 난방 바람 밖에 춥다가 딱 집에 딱 들어오는데 문 열었는데 우와 우와 따뜻 따뜻 따뜻다 진짜 따뜻하겠다 반응이 좋아서 이제 기분이 좋은데 우리 멤버들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쓴 부분 뭔가요 저는 이제 서정적인 곡이라서 약간 감정 표현에 되게 신경 많이 썼거든요 오 우리 형들은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앨범 타이틀곡 바람 레벤타 에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스키즈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며 퍼포먼스적으로도 많은 도전과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 좀 되게 다른 느낌이 확실히 든 것 같아요 네 저도 확실히 찬이 형이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노래랑 분위기를 맞춰서 감정을 잘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켰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 맞아 심지어 우리 스키즈만의 색깔이 아직도 유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새로운 도전이 이유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자 또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평생 스테이 님께서 나에게 따뜻한 바람을 불어줘서 고마워 많이 많이 불러줄게요 말이 딱 딱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그거 아니죠 창빈이 형 맞아요 창빈이 형 됐어 아 그리고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저희가 또 되게 새로운 도전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이 자체 퍼포먼스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를 다 전달하고 싶은 느낌? 맞아요 영화가 영화를 뭔가 퍼포먼스로 표현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스토리를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 초반에도 찬이 형 시작 때도 되게 잘 연결시켰잖아요 아 그치 그거는 아마 아직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아마 스테이가 보면 알 거예요 궁금해 아실 거예요 그치 그치 보시면 알 겁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이번 타이틀곡 춤을 굉장히 신경 썼는데 뭔가 되게 하나하나 감정이 끊기지 않게끔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동작이 이어지는 거라든지 뭔가 전체적인 내용 구성 자체가 되게 진짜 창빈이 형 말처럼 영화 같아가지고 맞아 뭔가 그거를 흐름이 안 끊기게끔 뭔가 춤으로 더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공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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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요 아 뭐 항상 저희 스트레이키즈가 항상 추구하는 소통과 우리 스테이에게 뭔가 스키즈의 얘기를 하면서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앨범도 저희 노래로서 스테이와 더 공감을 쌓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맞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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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티님 나는 진짜 스키즈와 약간 새로운 매력과 좋은데 되게 뿌듯하고 이해해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해 약간 하고 싶어 그래서 되게 그것도 많이 기대돼 좋아요 좋아요 저는 뭔가 우리 스키즈가 이런 음악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뭔가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녹음할 때랑 그 감정이 춤출 때라든지 하나하나 다 엄청 섬세하게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승민이가 특히 녹음적으로도 엄청 약간 노력했던 그게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보기 좋았어 멋있었어 승민이 목소리가 이번 노래랑 되게 찰떡인 것 같아요 맞아 I wanna be master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가장 서정적인 표현을 잘하는 멤버를 뽑는다면 저도 승민이? 오 승민이? 승민이? 난 승민이랑 리노 맞아 리노도 리노도 되게 서정 서정에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그게 확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뮤비에서 이거 할 때 손잡고 딱 그 한 씬 나왔는데 그거 그거 할 때 되게 뭔가 아련하더라고 느낌이 좋았어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평소 가장 서정적인 섬세한 멤버를 뽑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느낀 이유는 평소 평소에 음악 감성은 한이가 서정적이긴 한데 한이가 서정적이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성격도 약간 섬세해 응 되게 서정적이긴 한데 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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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 아늑한 그 분위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투나 맞아 맞아 사람들 대하는 게 되게 스위트 맞아 멜로디크 맞아 스위트는 가끔 얘기하다가 라디오 듣고 있는 것 같아 오 맞아 맞아 라디오 한 번 해봐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한이 되게 좋아하는 걸로 좋아 좋아 그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저희의 신곡 바람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아 근데 멜로디가 되게 되게 서정적이어서 듣기에도 정말 편하고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걱정이 가 많아서 막 걱정 뭐 예를 들면 걱정 뭐 고민 고민이 있었으면 고민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곡을 이제 들어줬으면 또 좋고 그래서 한 번 함께 다 같이 한 번 들어볼까요 좋아 좋아 자 스트레이키즈의 바람 드럼 봅시다 뮤직 고! 아 이거 누워서 들어야 돼 나도 누울래 누워서 나 이제 돌려 내는 엑잠플을 보여줘야죠 난 남은 채 매일에 결국 깨닫게 됐어 널 놓아야만 한다는 걸 스스로 속여가며 어 편의 꿈을 깬 순간 아 소란을 내리는 빛이 느껴져 I wanna be myself I do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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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결같이 달려뒀다 내 모든 걸 널 향해 있었어 날 이렇게 날 깔이 갈수록 저에게 넌 갈수록 좀 더욱 널 이뤄갔어 좀 더욱넌 밑에 떨어진 나무처럼 결국 눈 속에 묻혀진 밤이 나해도 이제 너를 흘러 몸을 찾아 떠나가 옮겨진 감정을 부는 바람에 미날려 오우 깜짝놀라 널 벗어난 순간 벗어난 순간 쏘다 눈에 내 눈 빛이 느껴져 I wanna be myself I don't care 같은 미술 다 해도 널 벗어날 순간 내가 보여 모든 게 다 눈앞이 다 아 이제는 내게 있어 I know 내 기쁘로 했던 건 나란 걸 내 두 발을 가는 대로 걸어가 I feel the light I feel the light 나라는 게 두려웠었지만 놓을 수밖에 없어 난 I feel the light It's so good now Oh Wh 툭툭 툭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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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be myself I don't care Yeah Be careful I can't see I don't care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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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잠들뻔했어 와 정말 잠들뻔했어 진짜 이번 앨범 타이틀곡 바람듣고 왔습니다 아아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첫 단독 콘서트도 했고 또 제가 연말 무대도 준비하고 있고 또 바쁜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스테이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저는 콘서트랑 연말 무대가 굉장히 되게 많이 기억이 나는데 멤버들은 어떤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지 다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콘서트? 콘서트 약간 크게 놀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소소한 재미를 소확행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컴퓨터 게임 한 판이라도 저도요! 저도요! 정말 소필이었던 것 같아 아침에 진짜 늦게 끝났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아침에 늦게 끝나는 수준이 아니지 맞아 한 판 하고 자고 이게 빠질 수 없더라고 그치 한 번이라도 해야 가끔씩 이제 필릭 세명도 같이 하고 맞아요 아 재밌어 좋지 좋지 또 또 뭐 있어요? 나는 웹툰 보기 웹툰? 웹툰 좋지 그러니까 이제 웹툰이 월별로 나오잖아 월 봐서 뭐 금 토요일 맞아 그냥 그 날마다 이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이제 웹툰 보면서 무슨 요일인지 체크하고 맞아 오늘 무슨 요일인지 하고 딱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업 이렇게 떠있고 맞아 맞아 이게 꿀팁인데 꿀팁 11시 13분쯤이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나와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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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다 13분? 꼭 13분이야? 아 그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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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쯤이 아주 좋은 꿀팁이네 비니 비니는 저는 근데 딱히 막 스트레스 해소용은 아닌데 진짜 바쁜 와중에도 꼭 챙겨서 한 거는 그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했던 거 같아 로션은 계속 바르는 거 맞아요 저도 모르게 로션 바르는 거는 잊지 않고 저도 모르게 로션 계속 바르고 있어요 맞아요 두 배 더 바르고 있어요 나도 원래 로션 진짜 안 바르는데 나도 모르게 챙기게 되더라 요즘 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창민이 거 몰래 쓰고 있었어요 네? 제 거요? 큰 통? 큰 통 있잖아요 그거 그거 사실 플렉스 건데요 저는 플렉스 거 몰래 쓰고 있었어요 그 뭐야 이거 실패하네 큰 거 아 진짜? 아 아비 땡 그거 큰 거 릭스 거 맞죠? 맞아요 그거 제가 쓰고 있었어요 형도? 난 청일권인 줄 알고.. 아 왠지.. 안 써도 되겠지? 너무 크니까 티가 안 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쓰던 게 있는데 쓰던 게 있는데 그걸 다 썼어요 근데 굳이 안 사도 되겠더라고 나도 계속 쓰려고 하는데 뭔가 없더라고 그래서 계속 뚜껑을 빼고 계속 담고 있는 거야 미안하다 계속.. 형이 하나 살게 단체 생활의.. 단체 생활의 묘미지 왜 또 사줄게 단체 생활의 묘미죠 또 약간 피부 관리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다? 저 약간 로션 비슷한 건데 진짜 바쁘면 피부 되게 잘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팩 자주 했던 거 같아요 마스크팩 이렇게 붙여놓고 한 30분 잠들고 어 떼야 돼 이러고 떼고 요즘 이은이가 하는 거 보고 잠들고 놀랬는데 이은이는 항상 팩하고 잠들고 신기한 거였잖아 한이도 되게 신기한 거 같은데 아 그래? 한이 거 못 봤어 제 거 약간 그 피부색이랑 비슷한 팩이여가지고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그거 진흙 바르는 거 아닌가? 진흙 같은 거 아니 진흙 같은 거 녹차팩 같은 거였는데 녹차팩? 녹차팩 같은 거 초록색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얼굴에 다 바르면 얼굴이 초록색이 돼요 얼굴에 되게 약간 약간 진흙 묻은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이제 나갔는데 창빈이 형이 나고 흠! 이러면서 기겁을 했어요 약간 아 놀라긴 했어 아니 하리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 아 좋아해 좋아해 진짜 좋아하잖아 진짜 대박 정말 한..한동안 되게 되게 한 번 뒤집어버렸었는데 와 그 뒤로 엄청 좋아졌어 또 관리하니까 우리 스키즈마다 약간 피부 관리법 있나? 다들 한명씩 한번 알아보자 필릭스 되게 철저한 거 알고 있고 전 되게 많아요 약간 쓰는 게 되게 많은데 근데 또 다시 써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 미안해요? 아 미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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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저 원래 썼는데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안 쓰게 되었어요 아 다른 거? 다른 건 안 건드렸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다른 건 안 건드렸어요 그냥 통통만 그 통만 쓰는 거죠? 네 그 통만 우리 화장실 앞에 있는 그 포 땡 크림이 누구 거야? 그거 내 거 아 미안 나 쓰고 있었어 그럼 나 쓰고 있었어 아니 나 입술이 너무 건조한 거야 야 이거 써도 되는데 뚜껑만 닫자 어? 뚜껑만 닫자 나? 나 뚜껑 닫냐? 에이 난 아니지 이미 나도 안 닫지 언니 야 뚜껑 넣잖아 이런 건 묘미가.. 묘미가 아니라 페헨인데 와 다들 그런 거 알지? 그 치약 뚜껑 줘 치약 뚜껑 줘 야 치약 뚜껑 줘 야 치약은 야 구두멸씩 다 비웠어 아 왜? 진짜 안 없어 나 맨날 그거 앞에 구두멸 이거 뚝 떼고 닫는 거 말이야 나 그거 맨날 그거 뚝 떼가지고 쓴단 말이야 그거 힘들다고 너 아까워 진짜 아까워 아니 그 말 잘하는 거 같아 그 포포 과일 그 크림 있잖아 그거 진짜 좋은 거 같아 내가 입술 바라보자 맞는 크림이야 이거 하트 말해줄게 그거 니가 쓰는 거 있잖아 우리 같이 쓰는 거 같이 쓰는 거 아 그 형 형 아 몰래 쓰면 뭐 아 몰래 쓰면 나를 쓰면 같이 쓰면 바로 해야지 그 통 같이 쓰던 거 그 통 그거 크림이랑 그 뽀뽀크림이랑 같이 뽀뽀크림 3으로 하고 뽀뽀크림 3으로 하고 그 크림 7으로 해서 7대 3으로 섞어 버리잖아 이 겨울에 그만한 보습제가 없어 진짜 자기 전에 딱 바르고 자는 나도 이거 써봐야겠다 진짜 최고 섞어 발라야 돼 진짜 오케이 댓글이 하나 올랐는데 틸큐 츄님께서 눕방인데 뷰티방송인 줄 형이 한결에도 뷰티는 항상 신경 써야 돼 그쵸 뷰티야 뷰티 방송에 하나 더 하자면 저는 이제 야채수 먹기 그거 예전에 쟤는 창빈이 형이 먹던 거 아니야? 제 옛날에 먹던 건데 제가 먹던 건데 그거 저 이제 안 먹거든요 이제 건강해졌다 근데 얘 보면서 약간 그때 맛이 그거 되게 맛있지 않아요? 아 나는 약간 생각보다 맛있어 되게 맛있어 생각보다 내가 먹을 때 되게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 어 그거 진짜 맛있어? 냄새에 비해서 되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난 되게 맛있었어 그리고 자주 먹어 나는 달달함이 있어 맞아 네가 먹으니까 뭔가 먹고 싶더라 아 진짜 뭐 하나 먹어? 뭐 하나 먹어? 늙어가는 거야 늙어가는 거야 그래 이제 나이 생각해서 챙겨야지 건강 이거 챙겨야겠다 저는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홍삼을 챙겨와 홍삼 홍삼 좋지 홍삼 홍삼 짱이 홍삼을 홍삼 홍삼이랑 내가 호박줍도 먹잖아 호박줍이 두 개가 이게 붓기 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챙겨 먹습니다 아 좋네 이제 택배을 들고만 황현진으로 이제 홍삼 홍삼 배집 와 진짜 우리 스트레이키 쑥스 택배 파티야 와 진짜 택배 파티 일주일에 꼭 진짜 일주일에 맨날 와있어 진짜 맨날 우리 팬미팅 갔다와서 팬미팅 갔다와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앞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서 다 택배에 왔어 그냥 새로운 아지트였어? 그때 그 이유가 있었어 그때 블랙프라이데이였어 아 맞아 블랙프라이데이였어 안 할 수가 없었어 야 근데 이번에 갔다왔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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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 이만큼 갖고 들어갔는데 거의 절반이 아이엔 거였어 아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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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웬만한 모두 안 샀는데 이번에 좀 많이 샀다 지금 약간 안 뜯은 것도 아직 남아있어요 맞아 보니까 내가 한이한테 그거 기억나는데 택배 좀 그만 시켜라 했는데 이거 다 형 거야 맞아 나 아 형 꼰대다 맞아요 아 확실히 뭐 모든 거 다 잘 챙기는 스키즈 관리도 잘 챙기고 택배도 잘 챙기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준비한 곡 바람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바람 얘기하고 있었어요 바람 얘기하고 있었어요 바람 얘기하고 있었어요 바람 얘기하고 있었어요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 멤버들을 바람에 비유한다면 어떤 바람일까요 비유를 해서 일단 뭔가 제 생각엔 우리 현진이는 아주 뜨거운 바람 히터 빵빵 왜냐면 현진이 항상 그 열정이 아주 핫하잖아요 추운 날 뜨거운 열정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멤버라 뜨거운 바람 혹시 멤버들 동의하시나요? 아우 좋아요 저 핫해요 핫해 리노님 저는 제가 리노랑 비유해볼게요 리노랑 비유할 게 딱히 없었는데 딱 제대로 생각난 게 있어요 바닷바람 바닷바람? 바닷바람이 되게 차갑긴 하잖아요 근데 차갑긴 하지만 바닷바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 그거는 뭔지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 나도 사실 바다 근처에서 엄청 많이 엄청 오랫동안 살았었거든요 호주에서 근데 아침마다 학교 갈 때 뭐 바다 쪽으로 걸어서 갈 때도 많고 그랬는데 그 바닷 공기가 따로 있어 그 약간 짠 어 그 뭔가 이 비염 있는 모든 그게 다 해소되는 느낌이 있어 엄청 시원한 그 느낌이 있어서 나도 바다 근처에 살았어가지고 그게 진짜 좋아 리노 형 잘못 비유했네요 어 이게 아니고 사실 공감되는 게 리노 형 성격이 잘 보면은 뭔가 차갑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뭔가 그림때가 있어요 이 성격이랑 이런 게 리노 형 찾게 되는 항상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매력덩어리죠 그렇죠 매력덩어리죠 매력덩어리죠 우리 말하는 지금 창빈이는 혹시 어떤 바람이 어울릴까요? 저는 약간 그 밤길 걷다보면 뭔가 되게 희미한 어둠 속에서 막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 산들바람 같은 밤에 산들바람 산들바람 같은 뭔가 무대에서는 강렬하고 멋지지만 되게 밑에서는 귀엽고 약간 재기발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약간 산들바람 같은 산들바람 저 마음에 듭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산들바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 김승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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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웃기죠 그래서 저는 그 주유소 앞이나 행사장 앞에 보면 막 바람 넣어가고 그렇게 아 이거 알죠? 춤추는 바람? 춤추는 바람 설마 거기 들어가는 바람이 네 거기 들어가는 바람 같아요 그럼 무슨 바람이죠? 무슨 바람이죠? 되게 센 바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콧바람으로 나왔다는데 콧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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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바람으로 넣었대요? 콧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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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바람이 지나고 위로가 되는 봄바람 봄바람 오케이 그러면 저는 댓글을 읽었는데 너무 공감됐어 스키즈 아니 똘비님께서 스키즈 수업시간 창가에서 부는 바람 이거 뭔지 알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알지 알아 나도 어쨌든 그 느낌 알죠 나 약간 그 바람에 맞춰서 배행기 날 때 되게 많았었어 아 진짜요? 선생님한테 안 혼났어요? 가끔 혼나긴 했지만 쉬운 시간에 쉬운 시간에 쉬운 시간에 아니 뭔 말인지 알죠? 되게 시원한 그 바람이 있어요 양쪽 다 열었을 때 창가 딱 열었을 때 그 바람이 축구하고 와 진짜 엄청 더운데 그 시원한 그 복도 바람 다 들어오면 진짜 시원했는데 진짜 장난 아니네 저 바람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릭스 형 거 되게 신선한 거 하나 두고 왔거든요 바람 저 꽃샘추위 바람 꽃샘추위? 아 뭔가 맞기 싫은 바람 맞기 싫다고 릭스 형 성격은 약간 봄 같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근데 또 목소리는 또 이제 되게 차가운 겨울바람 같죠 우리 애미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아 스키즈 래퍼 해야겠다 이거 너무 잘했어요 내 이름은 양정이 어깨 내려 어깨 내려 내 이름은 양정이 아 표현이 되게 귀엽네요 저는 아이에는 에어컨 바람 같아요 네? 키면 되게 미친듯이 바람이 불잖아 와 이러고 일어났으면 우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탁 꺼져잖아요 자면 바로 탁 꺼져 엄청난 에어컨 바람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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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바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에어컨 바람 쐬면서도 누우면서 푹 쉬고 싶어 히터 히터 우리 노래 하나 들어볼까 아 노래 하나 들어보죠 네 이번에 들 노래는 아 또 시작할 때 또 아 아 벌써 먼저 할 것 같아 네 이번에 앨범 수록곡 중 한 곡인데요 혼란한 도시 속에서도 고향 평안을 차는 마음을 음악으로 이제 표현한 곡인데요 그래서 눕방에서 같이 누워서 듣기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마음이 아주 평안히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잘생기고 아주 그냥 멋지고 아주 그냥 쏘있다고 귀여운 하니가 작곡한 곡인데요 아 선샤인 다 같이 늘어보시죠 렛츠고 맨 렛츠고 와 설렌다 선샤인 나 이 노래가 된다 나 솔직히 이 노래 진짜 다 나와 자연치 고맙다 이 노래 자기 좋은 노래지 와 드디어 눕는다 눕방인데 눕방인데 이제 웨이 하여리 하여 하여 헉 이라 멋있구요 머리가쁘다 오 어 에이 으 으 으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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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원하는 거 야 내가 원하는 거 야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Witcher 야 하하 What's the problem? 강릉이 알고 발길이 내가 누가 말하든 제일 신경 안 써 모시지는데 wherever you go W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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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주변 모든 게 다 slow mode 모든 소리가 지연되죠 나의 극재원 다 blow up 바람에다 막혀 날 이제는 했지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도, yeah, yeah, yeah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yeah, yeah, yeah 해변 좀 그늘 아래에 앉아 저를 감고 잠깐 날 봐봐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도, yeah, yeah, yeah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yeah, yeah, yeah 해변 좀 그늘 아래에 앉아 저를 감고 잠깐 날 봐봐 여기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 곳, yeah, yeah, yeah 우리 호흡 소리 뱉은 고요한 곳, yeah, yeah, yeah 머리를 아프게 한 모든 게, yeah 바람마다 날려 fade away, yeah 구름들이 쥐어가는 저 파란 하늘로 날아가 볼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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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도, yeah, yeah, yeah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yeah, yeah, yeah 해변 좀 그늘 아래에 앉아 저를 감고 잠깐 날 봐봐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도, yeah, yeah, yeah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yeah, yeah, yeah 해변 좀 그늘 아래에 앉아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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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너 너무 좋다, 나 이 노래 제일 좋아 딱 잡혔어 저희 스트레이 키즈의 하니가 작곡한 선샤인 듣고 왔습니다 선샤인 오늘 눕방의 주제는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이제 윈드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위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뭐를 바라고 있을 때, 그쵸 마침 12월에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혹시 어렸을 때 산타에게 바랐던, 바라던 것들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산타한테 바라던 나는, 어 되게 많았는데 호주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기억나는 선물이 그때 한창 유행했던 팽이 팽이였어요, 팽이였어요 3,2,1! 더 싫다는 거 대회로 나갔었는데 근데 나갔는데 모르고, 그 뭐고 제게 너무 세가지고 부서진 거예요 친구께 미안해가지고 달고나 사줬어요 달고나 사줬어요 좋아요 저는 창문에다가 인나인스케이트가 그때 한창 유행했거든요 뭔지 알아요? 그게 한창 유행해가지고 뭐냐 그 아 까먹었네? 인나인스케이트가 한창 유행해가지고 창문에다가 인나인스케이트 갖고 싶다고 써놨는데 아 써놨어? 창문에? 창문에다가 써놨는데 그걸 엄마가 보고서 엄마가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때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되게 순수한 마음이었다 유치원생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그쵸 제가 좀 귀엽긴 한데 창문이네 지금 제 기분이 그래요 이거 뭐야? 아 저는 큰 양말을 베란다에 걸어뒀던 기억이 있어요 아 예 아 진짜? 큰 양말을 베란다에 걸어주면서 갖고 싶은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있고 항상 크리스마스 날에는 엄마 아빠가 일찍 지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심 파괴를 하지 않겠어요 그 그 선물 선물 주기 전에 선물 사러 가셨나 봐요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같이 갔을 거예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제 골랐어야 되니까 저는 그 옛날에 그 한창 그 카드가 유행했거든요 그 알죠? 아아 그 만화 카드 아아 그거를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놨는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사주셨는데 제가 그 엄마 방에서 영수증을 봐버렸어요 아 아 아 산타 할아버지가 사주시고 엄마가 대신 돈을 내주셨네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도 사라 드리고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드리고 어머니께서 영수증을 끊어주세요 해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 아 그거네 아 그렇네 내가 익히고 말았네 아 산타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거야 우리 한이는 아 뭔가 어렸을 때는 아 너무 좋은 크리스마스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냥 약간 앞으로도 약간 따뜻한 약간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아 그랬어요? 네 그래 그래 그랬다 왜 그래서 따뜻한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있었나요? 아 우리 이제 항상 보내지만 이번 년 또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보내니까 오늘도 아주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끄러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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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빵 말고 우리 사실 필릭스는 뭐 소원이나 그런 위시 같은 거 있었어? 되게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본 적 없으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대충 별로 안 돼 아 근데 그냥 같이 다니고 싶었죠 같이 루돌프랑 같이 뭐 타고 약간 산타 할아버지 약간 같이 있고 싶었던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괜찮네 산타 할아버지가 뭔가 포분할 거 같아 장비나 괜찮아 울어도 돼 사실 산타 할아버지 뭐라고 산타..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샛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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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혹시 빌었을 때 소리 크게 해서 빌었나요? 아니면 속으로 빌었나요? 아 상관은 다 다를 것 같아 약간 말하면서 했을 것 같아 진짜로 저요? 랩으로 했을 것 같아요 요! 요! 산타 클라스! 요! 하루면서! 산타 할아버지! 아 뭐하러! 브링잇! 허청랄 파면서! 고른 거 고르면! 응! 쏟아지는 선물! 잘못 고르면 안 돼요! 쏟아지는 선물! 내 팔! 선물! 마지막으로 이행이에요 아 저는 장난감 갖고 싶어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거의 한.. 3살때부터 한 4년을 빌었는데 7살때까지 선물이 오지 않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7살때 산타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 너무 이상하다 근데 조우야! 이엔아 근데 작년 크리스마스에 왜 소원 빌었어요?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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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이요? 아 마음 아프다 누구? 너무 일찍 알았다 진짜? 나 5살때 알았는데 나는 형이 말해줬어 나는 우리 형이 말해줬어 되게 착한 형이다 우리 형이 그 다음날 말해줬어 야 아빠가 선물 주더라 아빠인가 봐 나한테 진짜 그렇게 말해줬어 아빠인가 봐 아빠인가 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야 아빠는 집에 있었어 봄이 형 집에 오래 잘시더라고 아 맞아요 아 이렇게 크리스마스 얘기하니까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바람이 있는지 궁금한데 댓글로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큰 욕심은 없고요 그냥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고 아프지 않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냥 그날 하루만이라도 이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모두가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어 빌었던 소원 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그래서 약간 올 크리스마스에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약간 올해 뭔가 유독 좀 소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소원들이 어 이번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2020년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바람을 말하는데 저는 진짜 예전부터 꿈꾸던 게 있었습니다 루돌프가 끌어주는 썰미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아 이거 엄청 빠르대 빠르대요? 엄청 빨라 전세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세기를 눈오면서 심지어 날아다녀야 돼 엄청 빠르대 내가 알기로는 요즘은 신식으로 뒤에 부스터 하나 달려있어가지고 팡! 이렇게 가 스트리킷 부스터 스트리킷 부스터 이럴 땐 스트리킷 부스터를 스트리킷 부스터 갑자기 아 어 왜요? 아 아니다 네 갑자기 저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크리스마스면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캐롤 들으면서 아 진짜 설레 느낌이 막 옆에 막 상점에 막 모자 팔고 다 빨간색으로 해놓고 불빛 샬라라라라 샬라라라라 나무도 이렇게 있는데 샬라라라라라 샬라라라라 다 해놓고 그런데 그냥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아무.. 이어폰도 안 꽂고 그냥 사람들이 많은 걸 즐기면서 그치 옥도리에다가 모자 쓰고 그날 그 거리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할 거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거 같은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거 같아서 뭔가 걸어다니면 굉장히 기분 좋을 거 같아 거기서 약간 현실적인 걸로 들어가자면 아우 지하철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저 자리 좀 앉을게요 잠깐만 지나갈게요 아 좀 눈 좀 털읍시다 좀 클릭스네 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니 되게 이게 포즈에 있을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제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아 여름이구나 여름인데 포즈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어서 맞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딱 이제 이 추운 날씨에 이제 한국에 춥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랑 이제 타이밍이 비슷하고 그치 그치 딱 제가 한국에 와서 딱 크리스마스인데 완전 그냥 눈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맞아 그런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따뜻하게 입고 식당에서 따뜻하게 뭐 따뜻한 음식도 먹고 그런 즐긴 모습을 보니까 되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저도 모르게 저도 뭔가 되게 뿌듯했어요 약간 되게 따뜻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 같이 좀 더 눈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쵸 딱 그날에 이제 파티를 한 거지 크리스마스 파티 와이트 크리스마스 파티 와이트 크리스마스 파티 저는 약간 현진이 형이랑 반대로 약간 크리스마스 영화만 집에서 하루 종일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나는 여러분 우리 마라톤 나랑 비슷하다 나는 크리스마스 나가는 거 싫어해 영화 오 귤 사람 많잖아 귤 철이야 저울이 귤 혼자 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보냈는데 영화가 진짜 재밌는 게 그때는 크리스마스에서 특선을 다 해 진짜 그냥 하루 종일 다 해 나 홀로 집에 맞아요 그거 다 하고 그리고 곧 있으면 새해여서 끝까지 해 그냥 모든 영화가 다 해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영화만이에요 진짜 대박이었는데 그냥 한 번 해? 한 번 그냥 계속 집에 있으면 한 번의 시간 될 때 딱 해 나도 난 새로 생긴 소원인데 영화 이렇게 보면서 집에서 엄청 큰 스테이크 진짜 원없이 먹는 거 크리스마스 때 나랑 같이 하자 나도 먹고 싶어 스테이크 나 먹고 싶어 폭립 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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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다 같이 호주 와서 그거 우리 아빠가 구워질 그 램 램 램 램 램 램 양고기 먹자 양고기 창빈이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창빈이는 이거 뜯으면서 턱걸이 하고 있을 거 같아 진짜 크리스마스 와 통닉 히트 같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운동 안 해요 크리스마스날 운동을 하겠어요 아니 근데 스테이크도 좋고 고기도 좋은데 근데 약간 이렇게 찬 바람이 불 때는 여기는 모두가 공감할 거 같은데 그거요 그거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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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라면! 아이스크림 은행씨는 괜찮지 네? 저는 라면도 좋은데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그냥 걸어다니다 보면 옆에 김 모락모락 거기다 그 아주머니 딱 이렇게 잘생긴 뽀아 잘생긴 뽀아 잘생긴 뽀아 잘생긴 뽀아 그럼 하나 먹을까 하고 가갖고 여기 500원이라고 딱 들어갖고 500원 거기다가 처음에다가 궁극이 800원이야 야야야 그 어묵 이렇게 어묵 든 다음에 브러쉬로 간장 이렇게 싹 싹 싹 싹 조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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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커이다 브러쉬도 좋은데 그거 알지? 치칭 아니 그거는 약간 시대가 발전했을 때 치칭이 나왔대 와 우리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 다 꿀꺽 했어요 진짜 그게 최고인 것 같아 한 원 먹으러 갔다가 15개를 먹는 그런 전설 아 우리 그 뮤비 촬영 때 진짜 어묵 있었잖아 아 맞네 맞네 이번에 어묵 켜셔가고 그거 진짜 촬영 몇 개 먹었죠? 그냥 다 먹었지 거기서 포도파이터 포도파이터 그래서 나 먹으려고 했는데 나 없었구나 나 없었어 우리 그것도 이 형이 다 먹었지 그것도 형이 해봐요 형은 뒤에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많이 먹어야 돼 뒤에 없었더라고 야 찬이 형이 설마 그런 사람이겠어? 찬이 형 설마 멤버들 못 먹게 어묵을 30개나 먹고 막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냐고 설마 어? 찬이 형이 어? 어? 그랬어 어 그랬어 어 진짜 뭔가 어묵 국물 싹 마시고 떡볶이 한입 하면 뭐야 아 아 떡볶 거기 김말이 까지 있냐 오징어 튀김 까지 거기 반두 까지 거기 김밥 까지 거기 김밥 까지 그만 먹어 그만 먹으라고 그만 먹으라고 그만 먹으라고 알았쓰 미안 미안 개기에서 돼지가 느끼다 일단 먹으라고 떡볶이까지 떡볶이까지 먹다 뭔가 그런 사람 없어 진짜 어묵 국물 먹으려고 어묵 먹을 사람 없어 없어 난 어묵 먹으려고 난 어묵 먹으려고 어묵 먹으려고 무맥힐 때 중에 국물 조금 많아 나는 국물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국물 진짜 좋아 나 그렇게 먹었었는데 나 진짜 어묵 되게 얼큰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게 앵이 때는 말이야? 낙 때는 말이야? 진짜 얼큰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일단 떡볶이 한입을 먹어 그리고 떡볶이 국물이 덮고 어묵 국물이 덮고 그리고 얼큰하게 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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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추운 날씨에 떡볶이를 먹잖아 떡볶이를 먹는데 옆에 이제 그 오징어 튀김 있어 근데 그냥 오징어 튀김을 먹으면 안 돼 왜 어떻게 먹어야 돼 떡볶이 소스랑 진먹을 해야 돼 찍어서 먹고 먹버리는 거야 어 오징어 오징어 김 말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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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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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리 딱 두르고 이렇게 막 추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 배고파 진짜 먹는 얘기하니까 너무 배고프다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쌓아지겠지만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들어볼 텐데요 이번 앨범의 슬픈 곡이자 우주로 탐험을 떠나겠다는 바람을 담은 노래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듣는 노래죠 에스트로넛 함께 들읍시다 아 좋아요 에스트로넛 어 배고파 아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나도 떡볶이 먹고 싶다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무서워 우주선을 타 네 우주선을 타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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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눈빵이 아니고 네 우주선을 타 하하하하 우주선을 타고 네 우주동이 아니고 아 이제 우주선을 타자 하하 하하하하하 바이오 바이오 주국 땀이 내 마음 가는 대로 급변해 내 발이 내 대로 바를 곁몰맨 우주선에 타 아! 뒤편에 두 손을 닿을 듯이 점점 다가오맨 그 앞에 다가오면 그저 잡으면 돼 어디든 가면 되니까 어디든 가면 돼 어디든 가면 돼 어디든 가면 돼 어디든 가면 돼 우주선에 타면 돼 하이하 하이 하이 어? 뜨거울 어? 뜨거울 흥이 형님 왜 뜯었습니다? 해! 해냉! Do I can do the numbers? 야 이거 뭐야? 하나도 안 돌아올걸ителя 이거 하지마, 이제. 빨리ən. 야, 이리와. 2, 1. 구독. 에이! 에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에스트라이 와우! 잘했네! 항상 노래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신난다! 어우! 어우! 자야죠! 자리 복귀하십시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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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복귀하십시오! 자리 복귀하십시오! 여러분 저거 제꺼거든요! 여러분 이따 앉아볼게요! 자 냄새 맡아봐! 네 냄새 좋아 자! 눕방 주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왔는데요 이제는 아주 스페셜한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에스말로 본격 수면 유도 방송을 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겨울 간식 얘기를 해서 해세말도 그 컨셉으로 준비했는데요 수면 유도가 아닌 식욕 상승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간식 해세말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창빈, 필릭스 전지, 필릭스, 승민, 아이엠이에요 아이엠 나와 나와 오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너무 맛있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 아 딱 우와 먹을 사람 있나요? 우리 승민이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드세요 쫄깃쫄깃 맛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맛있어요 승민이가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현진씨가 오케이 현진이가 먹을건데요 자 여기가서 한번 맛있게 드세요 먹을게요 오케이 근데 너무 뜨거워요 뜨겁죠 빨리 쐈어 그래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손이 흘렸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맛있죠 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우리 하니 맛있는 국물을 맛있는 국물이요? 한번 네 제가 맛있는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겁다 뜨겁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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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미안해요 너무 뜨겁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사운드 팩트 네 돼요 이렇게 한입만의 사운드 팩트 네 이거 한 번 네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실패 국물 먹는 소리를 한번 승민이가 소리입니다 승민 씨 ASMR 어떠십니까?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지금 빨리 코너로 끝나라는 신호인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저 먹어본 적 없어요 저 딱 하나만 저 딱 하나만 딱 한 번만 오케이 들어갔죠 라스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샘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아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마무리예요. 딱 하나만. 딱 하나만. OK. 스트레이크 제가 이제 들려드린 오늘의 ASMR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어묵 먹게 해주셔서. 아직 안 드시네. 맞지? 너무 맛있다. 여러분. 꼭. 꼭. 데뷔하셔서. 눈빵에 오셔서. 어묵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너무 맛있다. 우와. 저거 뭐야. 너무 맛있어. 자 슬슬 마무리 해보고 다시 자리로 돌아올까요? 아 네. 아. 진짜 맛있다. 아 이 번장. 아. 아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너무. 확 풀린 느낌. 확실히 느껴져요. 좋아요. 오늘. ASMR을 도전. ASMR을 도전해 봤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댓글 한번 봐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오늘 눕방 취지는요. 저희가 누워서 시작하는 방송이었어요. 맞아요. 아 우리 시작도 누워도 안 했는걸? 맞네. 그렇구나. 이게 눕방이라니. 자 일단 우리 아이디스님께. 이제 소리가 안 된다던데. 댓글이 있는데요. 설마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한 거. 안 나오진 않았겠죠? 설마 엄청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카피오카님이. 이게 눕방이라니. 그냥 눕방 맞습니다. 스테이키즈의 눕방입니다. 걱정되네요. 스테이 위드미님께서. 위드미님께서. 양치할 때쯤 입천장 벗겨진 걸 느끼겠지. 김인지 알지. 이미 느껴지고 있어요. 맛있짱. 너무 맛있겠네. 그리고 우리 안드레아 백님께서. 눕방. 다음. 뷰티방송. 다음. 먹방.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요? 네. 먹방 되어버렸네요 지금. 어묵 빵이 됐죠? 오늘 담들기엔 글렀다. 아 글렀어 글렀어. 글렀어. 어묵에 진심이네. 어묵에 진심이에요. 어묵. 어묵. 우리 물 추가요. 네. 아니요. 그만. 그만 먹읍시다. 슬슬 지금 먹고 있는 거 마무리하고. 네. 맞아요. 좋아요. 여러분. ASMR 잘 들으셨겠죠? 걱정되긴 하지만 잘 들으셨을 거라 믿고. 이렇게 따뜻한 어묵 국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크으. 여러분도 어묵 국물처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 우리 멤버들도 절대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좋아요. 진짜. 표현이 좋은 거 같아요. 어묵 국물만큼 그 뜨끈뜨끈한 게 없는 거 같아요. 와. 이렇게. 아 맛있다. 약간 해소되는 느낌이라든가. 네 아무튼. 다들 정말 올 한 해 정말 고생 정말 많았고. 새해 스키즈 더 뭉쳐서. 행복한. 2020년을 보냅시다. 2020. 2020. 2020. 왜? 아 네. 아 오케이. 훈훈한 얘기 하니까. 저는. 찬이 형한테 또 한 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다. 찬이 형한테 또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잘 이끌어주세요. 찬이 형이 루돌프하다. 네. 찬이 형. 뭐 나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멤버 먼저 챙기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안 돼. 또 내년에는 이렇게 저희 동생들이 조금 더 멋있는 사람들이 돼서. 형의 어깨를 조금 더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아 또 왜 몰라 그래 또. 아 진짜. 형도 몰라. 야야? 형한테 야야란 거야? 너한테 너한테 너한테. 야야야. 형 좀 좀 달래봐요 좀. 어? 자울만. 아니? 내가 모르겠어요. 아 네.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찬이 형도 고생 많았고. 우리 그리고 필릭스 형. 아 올해 MC도 하고 이제 컴백도 하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많은. 추후에 추후에 파이팅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스키즈 훈훈하네요. 아이엔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미성년자 마지막인데. 하하하하하하 이제 너도 성인이야. 다 꿨어. 어른들 안 꿨어. 어른은. 이제 소액 결제할 수 있겠네. 축하해. 이제 자동 출입국 칭사할 수 있어요. 와 축하해 이현아. 축하해 축하해. 근데 그거 왜 난 아직도 안 된다. 생일 지나야 돼. 생일 지난지 한참 됐지. 우리는 한참 됐지. 가끔 못 알아봤기. 그럴 수도 있어. 그 여권 사진 메이크업하고 찍었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눕방. 그럼 여기서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몰랐어요? 네. 정말 마무리 시간이 오면 되는데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만큼 진짜 행복하고 따뜻한. 따뜻한 어묵 국물과 같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어묵 국물 특집인가요? 네? 어묵 국물이 굉장히 많은데 있어요. 어묵 국물방 하나 만듭시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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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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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유키 스테이. 고! 아 이 노래 맞아 진짜 스테이를 위한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스테이와 스트레이 키즈를 위한 노래인 것 같아요. Gramsci를 위한 노래인 것 같아요. 아 맞다. 유키 스테이를.. 지금 말하죠? 귀여웠어. 너무 귀엽게 나왔어. 난 누울래. 아아 아우 이게 딱 달리네 아우 뭐해? 아, 이제 졸리신 분들은 이제 눈 감고 들어주시고요. 저희 이만큼은 굿나 인사 하기 전에 댓글 몇 개 좀 더 읽고 가볼까요? 아, 이러면서 이제 굿나 인사 하는 거구나. 맞네요. 그럼 굿나 인사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보면은 우리 비비님, 비비님 좋은 꿈 꾸시고요. 좋은 꿈 꾸요. 매기찬님 굿나잇. 굿나잇. 레자님 잘 자요. 안녕. 굿나잇. 라님 굿나잇. 스키즈 영원히님 잘 자요. 잘 자요. 제스님 굿나잇. 셀린 파님 굿나잇. 굿나잇. 알리피아님 굿나잇. 굿나잇. 천지 작곡과 범테님. 어? 아, 천지 작곡과 범테님. 굿나잇. 네, 안녕히 계세요. 사라님 굿나잇. 굿나잇. strangling. 비텔미님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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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 미노 맘우님. 굿나잇. 미노 맘우님 굿나잇. 굿굿날 튕클린 굿나잇 틴클 틴클 김승님 썸녀입니다 굿나잇 굿나잇 클라라님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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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왕님 안녕 주무시옵소서 구하루님 잘자요 스테이 이eye 님 잘자요 스테이 이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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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테이 이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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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이eye 이eye 이왕 이엉 잘자요 굿나잇 가비님 굿나잇 아나님 굿나잇 아나님 굿나잇 채연수님 굿나잇 도매 딱해! 동궁이님 좋은 꿈 꿔요 동궁이님 좋은 꿈 꿔요 와 정말 저희의 자장가도 이렇게 끝이 났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들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다들 어떠셨습니까? 어땠어요? 저는 굉장히 오늘 눈빵 두 번째 왔잖아요 그래서 눈빵에서 편하게 어묵 어묵 ASMR도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두 번째로 오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았어 저는 또 여기 눈빵에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작년 4월에 디스트릭트9 데뷔 활동했을 때 여기 조금 왔었어요 사실 뭐죠 그때의 기억이랑 이렇게 뭔가 모니터에 비춰진 멤버들 얼굴 보는데 다들 진짜 뭔가 많이 성숙해진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오늘 뭔가 NR 생각도 많이 나면서 되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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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한 저희가 이제 새 앨범도 발매됐고 그죠 또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앨범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색깔 보여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눈빵을 통해서 뭔가 새 앨범이 시작하는 느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 스테이가 또 얘기까지 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어서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묵 국물도 잊지 못하겠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저희 눈빵을 끝으로 여러분들도 깊은 잠에 빠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꿈에서 만나요 꾸나잇 안녕 꾸나잇 꾸나잇 짜잔 아 이제 진짜 자야 되겠다 진짜 와 피곤하네 진짜 잡니다 내 침대야 내 맴 내 침대야 내 맴 내 침대야 내 침대야 다들 자고 있는 동안 승희가 이제 야식을 가셨어요 승희 야식 너무 찐나 보냈다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가쳤어요 아 앞으로의 발이 내 베개네 아니 아니 형정은 찡자 이구덕구자 고마워요 야 누가 나 발 마사지 준다 이혜니 잘 시간 됐어요 야 누가 나 발 마사지 준다 승희와 찬이 형 많은 야식 데이 야식 나이트 이혜니 잘 시간 지났어요 네 이 발이 누굴 건지 차고 있지만 야 발 마사지 좋다 으아 당신 거 아니야? 현승인 거구나? 내 거야 나한테 양말이 자라고 육통이 들어 안 돼 자고 있어 꾸욱 수려 넘으면 이렇게 안 자는 사람도 있어 아 이거 꿈이야 이거 꿈이야 꿈이야 꿈 꿈에서 야식을 하고 있어 여기는 사람이 뱅 에헤 감사합니다.